정스 아 윤희가 예뻐하던 간식아지 우리 후척에 너랑 윤희랑 자주 가곤 했지 윤희는 관람차를 좋아했어 바로 이 데려가져 가 싶거라 프로그래머가 완성되면 윤희가 셌소 예전처럼 지낼 수 있소 네 네 여보세요? 언니 지금 어디 있어? 어 가게지 오늘도 너무 바빴거든 근데 아빠가 도와주셨다? 왜 거짓말해 어? 식구 아줌마한테 전화해서 다 들었어 언니 가게 안 돌아왔다던데? 어 저 그게 어 사실은 윤희야 생쿠라서 그렇다고는 안 할 거지?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빠가 언니 생쿠라면서 생쿠라면서 청구사진도 봤어 윤희야 믿었었는데 믿었었는데 언니 언니도 아빠도 정말 미워 윤희야 잠깐만 언니만 좀 들어봐 윤희야 윤희야 무슨 일이야? 정말 미워 윤희야 윤희야 아름다운 윤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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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치했는가. 우리가 20년 이상 지겨왔던 뱀에는. 첨부되었다고 했어요. 메일이에요. 꼭 밝혀낼 거예요. 누가 보냈는지. 내가. 내가. 이곳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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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을 보고. 이곳에. 이곳에. 너를 찾아내기 위해서 수담 가리지 않아 배고파한 놈이야 이 나라는 이런 인간들만 만들어내는구나 이 나라는 이 나라는 아납다의 데이터 봤어요 母様はご健在のようですね。 ゆながやったのか。俺のデータを。 娘にとっては朝飯前だったようです。 母様の重傷を調べ出すのも時間の問題です。 どうです? その前に自ら死体になられては。 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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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母さんの身に何かあっても迷わず見殺しにしなさい。 お前が命懸けで選んだ道、そのためだった母さん、いくらだって犠牲になる覚悟がある。 約束しなさい。 しないなら母さん、ここに残る。 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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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お願い。 あの子を守ってください。 匠! あの子を守ってたら、そうするケースの。 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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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상 유니카 자매님